군인 위천강입니다. 이거 난리 났다. 새로이 터지기 시작한다. 5월 5일 군인 위천강 새로 터집니다. 지금 정태 걷어내고 했죠? 정태 걷어내고 좀 걸어야 된다. 아무나 못 잡는다. 우리 지수사님만 잡는다. 1, 2박에 걸쳐서. 와 대박이다. 진짜 이거. 이거는 말이 안 된다. 군인 위천강 5월 5일 빨리 와야 된다. 한시가 급하다. 보통 일이 아니다. 한시가 급하다. 한시가 급하다. 여기 지금 사람 없잖아. 그렇죠? 보내야겠다. 그치? 보는 순서대로 보냅니다. 와 굿굿 대박입니다.